도경완? 저 그새 까먹은 거예요. 도경완? 누구지? 그랬더니 아나운서... 아, 아까 그 유분한 그래서... 향수 뿌린 유분함. 그래서 그분도 당황을 하셨대요. 제 번호라는 사실을 알고... 아니,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어쩔결에 전화번호를 주셨다고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대요, 보니까. 조사를. 아나운서의 검정버시 출신의 수제의 게다가 4대 보험대지. 4대 보험대지 무슨 말이에요? 그 아나운서, 아, 개베스 아나운서에서 4대 보험대지 아니에요? 뭘 이제 알을 줄 아세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검색은 유분함이라고 알고 나서 그 검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검색을 했더니 어린 거예요. 거기서 이미 멘붕? 저번에 어렸어요. 너무 나버려 어렸어? 몇 살이 어렸어요? 두 살이 어려요. 거기서 이미 깜짝 놀랐죠. 그때 뭔가 마음이 확 이렇게 아니에요, 전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제가 10년 내내 방송하면서 항상 했던 이상형에 대한 답변에 어리면 안 돼요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어리면 안 돼요? 대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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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뭐가 marxs야. 대단하지 않았나요, 진짜? 하하하, 아, 들어오 way sardly.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이구! 하하하하 할렐루, 사랑하겠다. 아이고. 어, 정말. 하하,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하하ox 하하. 되게 사랑하시는 거에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마음의 문을 열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저요? 스물스물 느끼게 행동들을 하더라구요. 동경아씨가?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애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내가 무턱대고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연애 세포가 닫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뭐 지방 다녀올 때도 보통 제가 차에 한 하루 나가면 10시간 넘게 차에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메신저로 심심하면 자기랑 이야기하고 놀자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안 심심하거든요. 저는 되게 잘 자거든요 차에서.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진짜 바쁘거든요 차 안에서도. 근데 심심하면 연락하라고 그래서 내 대답은 해놓고 연락을 안 했더니 심심하지 않더라도 뭐 하고 있는지는 좀 자기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아 요것 봐라 요것 봐라.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좋잖아요. 저는 아나운서니까. 밤마다. 안녕하세요. 동영환입니다. 전화가 사람 정들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책 읽는 걸 싫어거든요. 책을 두 페이지만 넘기면 꿈나라로 향해 있는데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밤마다 전화로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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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성분들이 청각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요. 공성이 좋으니까 일단은 어?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다 사랑 얘기인 거예요. 어머 어머. 좀 생각나는 기질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하는데. 기억력이 없으신데. 감정만 기억이 나는 거고. 아 감정만. 부럽고 그 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랑이 부럽고. 심장이 어? 어머 내가 심장이 뛰고 있었구나를 느꼈어요. 갑자기 이렇게 뭔가가 딱 깨인 느낌이랄까. 내 연애가 닫혀있었다고 생각했던 내 연애 세포가 확 열리는 느낌.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마음을 열고. 네.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동영환 씨가 저한테 다가오긴 했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죄송한데. 제가 동영환 씨한테 물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담겨진 건 떠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물들어 있었어요. 아. 표현이 아름답네. 표현이 좋네요. 왜냐하면 담겨진 건 건져내면 되는데. 이게 물이 젖어있다는 거죠. 네. 찌꺼기 떠있는 건 건져내면. 젖어있는 거야. 흠뻑 젖어있는 거야.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 혹시 따로 이제 만났습니까? 어 따로도 물론 만났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 술 한잔 사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 그 동영환 씨가요? 네. 근데 저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실 거라는. 어 천만에 맞췄. 생각을 했어. 어 천만에 맞췄. 그래서 내가 술 좋아한다는 걸 여기저기서 듣고. 그래서 안 남면은 뭐 좀 더 좋아하라고 하면.